어디 가는 줄 알아요? 노래하는 줄 하러 가요. 자, 여기인가 보다. 똑똑똑.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SG워너비의 감성 보컬, 석근삼촌이네요. 여기 너무 높아? 너가 그렇게 계속 지금 못할 것 같아라고 끊잖아. 그럼 너는 아무것도 못해. 최근 2세 소식까지 전해졌죠? 촬영, 인사. 키워주세요. 키워주세요. 창작 동요제가 이번에 열리는데 저희가 다둥이 대표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이들이 노래하는 건 정말 좋아하는데 듣는 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삶은 놀 거야 근데 왜 엄마가 왜까 누구마같이 누구마같이 기린 거야 좀 고민을 하다가 공유 보컬 선생님을 한번 우리 아이들하고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얘네들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듣는 사람도 좋고 얘네들 좀 좋게끔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요? 단기간에는 안 되겠죠.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아니 근데 일단은 처음 봐가지고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시안이? 네. 좋아해요? 어떤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시작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으니까요 있으니까요 와 잘했네 잘한다 잘한다 저희 포기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잘하는데 수아도 한번 해볼까? 짜장면 우울할 때 울며 우울할 때 울며 우울할 때 먹고 마 땅땅땅땅 소용 에는 먹는 거 위주로 사라야 춤 추면서 사라야 춤추면서 해야 돼 춤추면서 삼촌이 음악 틀어주시니까 해봐요 비비치우 어머어머 하는 거 봐 아, 동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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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우, 이거. 와우, 이거. 왕판 달려오는 가. 옆에서 틀려. 옆에서 틀려. 그래서요, 틀려주세요. 와아, 이제 조카들이랑 모일 때 했던 건데요. 오우, 했던 건데 음을 쭉 길게, 소리를 계속 길게 내는 게임이야. 우와, 그 되게 있는거잖아. 소리를 되게 길게 내는 게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밖으로 나가버리고 우우어서 쭉 길게 끄는 거야! 자 시작!!!! 바꾸라가 드리고 끝났어? 아니, x2 이제 나! 자 일 시작! 우우우 드려요 쭉 우우우 수아, 수아는 다시 해볼래? 나, 나 너무 길게 했죠? 길게 했어? 시작! 11초! 아빠 봐봐, 너네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수아는 박수, 박수, 아빠 한다. 시작! 밖으로 나가버리고 아빠 한다, 아빠 한다.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아빠 숨 쉰 거 같아. 엄청 길게 한다, 엄청 길게 한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26초, 박수! 괜찮았나요? 26초! 어때요? 얘네들... 이렇게 밝으니까 너무 좋고요. 한 명, 한 명 다 재능이 다른 것 같아요. 얘들아, 좀 받아주시는지 안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무조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동요제까지 제가 노력을 해보는 걸로. 같이 즐겁게 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많은 인파로 가득한 KBS 방송국. 인파의 공장 오늘의 학생 단척 공장 포프티티티 퍼 퍼 퍼 대박이 아닌다, 왜 그렇게 대박이라고 불러오고. 안녕하세요. 파하장님 한번 찾아보자, 어디 병이 있어요? 아, 여긴가? 얘네 아직 글씨 모를텐데. 사부님. 선생님, 사부님. 안녕. 안녕, 시안이 안녕. 어디 가? 안녕, 시안이 안녕.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냥 지나가네. 나 사부님. 누구 몰랐어? 사부님. 사부님? 사부님? 뭐 배우고 싶은데? 우리 누구인지 몰라? TV에서 우리 못 봤어? 몰라. 몰라? TV 안 봐? TV 안 봐? 몰라요? 여기. 여기 안 있어 못 봤어? 아니, 근데 도대체 누구 만나러 온 거야? 사부님이 누구야. 안 봤다. 큐주에서 팀바이 해주세요. 제가 가야 되겠다. 야, 이거 되게 궁금하다. 아, 이거 뭐 듣고 가는 거야? 사부님이 누구니? 우리는 갔대. 우리 이거 과자 더, 남은 거 더 먹고. 이거 선물이야, 자. 시안이 우리 선물이야. 우리 사부님들 기억해. 사부님 꼭 찾아야 돼, 알겠지?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소리가 들린다. 사부님!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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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래 배워요? 오늘 노래 배울 거야. 여기 앉을게. 여기요? 여기 앉으면 돼요. 우리 시안이가 맨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 할 수 있다. 그렇지. 그거에 맞는 동요를 우리가 부를 거야. 동요? 동요, 노래.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동요가 있어. 이거랑 그대로 멈춰라 를 해야 돼요. 넌 할 수 있어? 어.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나 그거 아는데. 알아요?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나도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아? 주시재현 언니가 불러서 알아요. 잘하네. 사부님이 오늘 이거 밝혀줄 거야. 삼촌이 노래 해볼 테니까 우리 같이 따라하자. 하나 둘 셋 넷 넌 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세요. 큰 꿈이 열리는 나무가 될래요. 그럼 혹시 소전 꿈을 잃을 거예요. 사장님 우리 춤 언제 춰요? 춤은 이따가 되게 멋진 형아들이 와가지고 가르쳐줄 거야. 진심으로 줘? 진심으로 줘? 얼른 하자고요. 얼른 할게요. 과연 멋진 춤 선생님은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와. 춤 선생님이 동방신기에요? 자 우리 선생님한테 인사할까? 우리 서가지고. 자 인사. 설수대 이렇게 인사.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가 있어가지고요. 가시는 거예요? 저는 잠깐만요. 갔다 올게요.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갔다 올 건데? 네. 언제 올지 말씀 안 돼. 야 놀고 있어. 놀고 있어요. 춤 선생님들이랑 놀고 있어. 우리가 우리 서라하고 수아하고 시안이가 춤을 어느 정도 추는지 잘 모르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한 번씩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 번 보여주는 거 어때? 두지 투. 자 나온다. 네. 나온다 나온다. 지금 봐봐. 설아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우와. 우와. 뭐 강약이 있어. 뭐 독특해. 우와. 우와. 예스 맨. 우와. 얘 지금 음악을 타는 거 맞죠? 아빠를 닮아서는 저런 일이 없을 텐데. 맛있다. 나왔다.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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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진짜 매력이 있는데 이거? 이거 따고 싶은데? 우와. 시안이 잘해요. 우와. 시안이 잘해요. 좋아.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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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여기서 주는 게 눈빛. 눈빛. 눈빛 보는다. 눈빛. 딱. 카메라 인사 끝. 딱. 카메라 인사 끝. 잘 봤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일단 오빠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엔딩 포즈인 것 같아. 엔딩 포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포즈. 포즈. 딱. 이렇게 하던 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오빠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딱 보면. 자. 시안아 따라해봐. 자자자. 갑니다. 고생하는 거 보자. 보실게. 자 렛 기릿. 자. 뮤직 큐. 뮤직 큐. 마지막 포즈다. 마지막 포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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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음악을 느껴야 돼. 음악을 느껴야 돼. 자 그만. 간다. 해. 간다. 마지막 엔딩. 그 옆에 딱. 그렇지.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나도. 나. 나도 안 짓 거야. 나도. 나. 이제 나 할래. 갑자기 춤추다 말고 지금.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근데. 나 위에 타올래. 하얗파? 오케이. 자. 가보자 친구. 동방신기가 무릎 꿀타니. 아이고 삼촌들 엄청 고생하시네. 누궁화 꽃이 하자. 그래 그래. 누궁화 꽃이 이렇게 잘 해야지. 그래 그래. 오늘 그대로 멈춰라도 잘 할 수 있어. 그래 그래. 누궁화 꽃이 하자. 뭐야. 뭐야. 누궁화. 아니 내가 하나만. 어. 바로 걸렸어? 벌려. 벌려 버렸어? 누궁화 꽃집 산다. 빨리לה 시원하자. 누구라고 지켜드나? 누구라고 지켜드나? 누구라고 지켜드나? 누구라고 지켜드나? 우와! 우와! 왜 이렇게 잘 쓰니? 우와! 우와! 아이고! 우와! 아이고! 괜찮았냐고. 내가 셋 쓸게요. 누구라고 지켜드나? 아이고! 뭐..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성아가 좋아서 친구 하고 싶어. 우와! 친구! 친구! 헤이, 친구! 우와! 친구! 우와! 여기에서 가위바위보 하니까 혼자 가기. 혼자 가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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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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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야? 응. 그럼 먼저 가야 되겠네? 응.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목마 태워줘! 어? 목마? 땅땅! 땅땅! 합체! 땅땅! 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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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목마 태워줘도 고마워? 아니야, 시안아. 우린 친구잖아. 사람들 되게 많다, 친구. 그치, 친구? 그러니까, 친구. 좋지, 친구? 응. 응? 뭐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아니에요. 제가 예쁘게 해줄 거예요? 응? 예쁘게 해줄 거예요? 오빠가 예쁘게 해줄 거예요, 오빠? 바로 이걸로. 우, 해봐, 우. 우, 잠깐만, 우. 예쁘다. 여자가 지어줄 거 같아요? 오빠, 진짜 꾸며면 진짜 예뻐. 진짜 깜짝 놀라, 너희. 이것도 껴주세요. 이것도 껴줘요? 자, 오빠 이렇게 껴볼까요? 그래요, 그래요. 자,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자, 한번. 그래. 오케이. 수아, 수아가 저거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해주니까 금방 친해졌나 보다. 아주 그냥 수아,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어. 좋아.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누구한테 보여줄까? 보여주는 건 좀만 더 생각해 볼까, 우리? 얘들아. 오, 예. 내가 32살 중에 오늘이 제일 이쁜 것 같아, 얘들아. 자, 찍을게. 하나, 둘, 셋. 어머, 정말 굽네요. 왔다. 와, 사 왔어요. 어디 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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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요. 친구야. 나오라고요. 뭐야? 뭐야? 이게 뭐야? 그렇게 됐어.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현아, 안녕? 변신하나? 아니, 니 또 새로운 누나야. 말 있잖아. 있잖아. 아니, 아니야. 기분 탓이야. 형은 아까랑 말 똑같이 하고 있어. 지현아. 누나 줘. 맛있게 드세요, 누나 줘. 그래, 내가 니 누나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